당 대표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모든 인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당에 있는 파견도 많이 보내고요. 그다음에 예산 투입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모든 걸 투입했고요. 지금 여섯 번째 방문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섯 번이나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지금 이 선거에서 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방문한 적도 없고 근처에도 안 갔고요. 해당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도 낸 적이 없습니다. 선거는 온전히 당에서 하는 게 원래 원칙이고요. 아무리 부산이라지만 부산에서도 긍정평가율이 30% 초반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국정수행 지지율은 20%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당이 이긴다는 게 기적인 거죠. 여당에서는 기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느냐.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여사 리스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 갈등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바닥을 기는 원투 가장 큰 요인이 둘 다 누구에게 있느냐. 한동훈 대표는 김여사 공적 지위 없다. 그런 분 라인 존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자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도곡동 7인의 그 수준이면 인적 쇄시는 대표실이 우선입니다. 반응한 거 보니까 도곡동 7인의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저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자 오늘 한동훈 대표 7인의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떤 기자들로부터 질문 받고 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저는 그 말을 그냥 권성동 의원이 즉흥적으로 지어낸 말 같은데요. 그렇게 물 흐리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 뭐 많이들 있어 왔더니 있지 않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동훈 대표 가만히 보면 지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야당과의 경쟁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약간의 긴장 상황 그리고 당내에서는 친융계 정치인들과 갈등 상황. 이게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도곡동치네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반응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패널분들 네 분 앞에 OX 패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바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부산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할 경우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저를 중심으로 딱 반으로 갈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책임이다 라고 하신 부분부터 제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한동훈 책임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원래 선거는 당에서 치르는 거죠. 당 대표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모든 인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당에 있는 파견도 많이 보내고요. 그다음에 예산 투입해서 여러 조사도 하고 모든 걸 투입했고요. 지금 여섯 번째 방문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섯 번이나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지금 이 선거에서 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방문한 적도 없고 근처에도 안 갔고요. 해당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도 낸 적이 없습니다. 선거는 온전히 온전히 당에서 하는 게 원래 원칙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도 만약에 결과가 한동훈 대표는 승리를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본인이 책임인 거고요. 안 좋게 나오면 본인은 아마 다른 핑계를 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게 나와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이준우 의원의 답변 중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했어요?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다른 이유를 댈 거다. 어떤 이유를 댈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지난주부터 한동훈 대표가 유세 현장에 가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까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지역에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말은 해요. 하지만 유세차에서 그 말하고 내려와서 기자들과 하는 인터뷰에서는 김건희 여사관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수목 주말 사이에서 행동 자제해달라.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기소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러면서 인적 쇄신 얘기도 하고 라인 정리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졌을 경우 지금 사실 부산 금중에서는 팍빙 5차 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담, 책임을 누군가가 나눠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는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나누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로서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어와서 얘기했던 게 아니냐. 실제로 그것 때문에 김 여사 얘기할 때마다 그 지역에 방문했던 모든 유세 내용들이 언론에 다 덮혀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을 좀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 뭔가를 밑자락을 깔아두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건너편으로 제가 와서요. 성추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X 한동훈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덕근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기 때문이죠.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선거에 기록적인 패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퇴한 다음에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다시 62%의 지지를 몰아준 것은 지난 총선의 패배가 한동훈 대표에게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등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있겠죠. 아무래도 62%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뽑아준 것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좀 바꿔달라. 김건희 여사 문제도 좀 해결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건 물을 수 있으나. 저는 결국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사실 한국 정치사에서 그리고 선거사에서 선거는 민심 주권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에 있었던 총선은 주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판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금정구청, 국민의힘 텃밭인 거기서까지 패배한다, 보수가. 그러면 저는 다시 주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냥 부수적인 책임 정도를 묻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환 장한대 교수 역시 X, 한동훈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신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 부정평가가 71%에 달합니다. 그러면 국정수행에 대해서 71%가 너무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부산이라지만 부산에서도 긍정평가율이 30% 초반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국정수행 지지율은 20%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당이 이긴다는 게 기적인 거죠. 이 여당의 승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느냐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여사 리스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바닥을 기는 원투 가장 큰 요인이 둘 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는 명태균 씨 입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용산의 책임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의정 갈등 지난 추석 때부터 이어져 온 응급실 대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협의체 만들자 그랬는데 그거 다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다 패싱했잖아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론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책임, 본질적인 책임은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여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수형 시사평론가 역시 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나는데 아까 박찬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부산금정부총장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지금 반발하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적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부산에서 아마 국민의힘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부산의 총선의 결과가 그랬고요. 지금도 사실 어려운 선거는 왜 어려운 선거냐면 야권이 단일화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야권이 단일화해서 1대 1 구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왜 저는 한동훈 대표 책임이냐고 뭐냐면 하긴 이건 모든 성과는 이제 당대표가 지는 게 맞죠. 정당선거니까.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이번 선거 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메시지 수위를 높인 건 선거 전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중도의 마음을 사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반응 안 했습니다. 반응 안 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독대 끝나고 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안 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운동장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긴다면 그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오롯이 빛이 나는 거고 진다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정당에 두 번에 와서 치르는 두 번째 선거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관찰하지 못했다라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깨끗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다 내려주시고요.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수위를 높인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이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인 걸 운동장을 넓게 쓰려는 약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패배한다면 책임은 약간 이런 설명도 곁들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른바 친한계 정치인과 친윤계 정치인 또는 친한 쪽이 아니라고 하는 정치인들. 최근 상황을 놓고 좀 의견들이 입장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무슨 7명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내에서 7명에 대한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누군가가 7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7명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7인에가 누굽니까? 저는 전혀 도격동에서 회의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때 막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지지자들의 연락을 받고 있고 이번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입장이에요. 한남동 7인에 도곡동 7인에 이런 이야기 할 때냐는 말이죠. 보수 단일 대우로 지금 외부의 적에 맞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준욱이요? 지금 7명 등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네요. 서로 상대방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하는 거고 약간 이런 반응인데 우선 김건휘 현상 관련해서 한남동 7인에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도곡동 7인에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지금 서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가 이거 재보성 선거 이거 끝난 뒤에 이른바 여당 내 이른바 뭐랄까 이게 뭐 개파라고 할 거야 하여튼 갈등 더 치열해지고 거칠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7인에라고 아까 한동훈 대표가 도곡동 7인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기자한테 되묻기도 하고 주변에 되묻기도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하는 게 많을 거예요. 한남동 7인에도 들어본 사람이 아마 누구 있습니까? 아마도 김건휘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비선 라인 얘기를 본인이 먼저 꺼냈고 그다음에 그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니까는 7명의 명단을 찾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7명 얘기가 돌국을 했어요. 그렇죠. 7명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에서는 용산에 가고 싶었는데 용산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동훈 주변에 7명이 있더라라고 또 재방해가 한 거예요. 그게 도곡동 7인에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는 거죠. 그렇게 7명이 주로 쌓인,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사실 지금 이 7인의 얘기가 서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이 바로 보궐선거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궐선거의 승리냐 패배냐 중요한 기록이 있고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어? 이거 탄핵 한 번 얘기가 되겠는데? 탄핵 한 번 해볼 만하겠네. 왜냐하면 부산이 정통 보수 지역이 되다가 한 번도 민주당이 낸 적이 없어요. 그때 탄핵 때 외에는. 그런데 만약 부산에 좋자 이번에 여당이 졌다. 그러면 야 이거 탄핵을 한 번 해볼 만하다라고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고개를 들 겁니다. 그런 중체된 상황에서 7인의 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벌린 거는 정말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 정당이 우리 여당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장담 큰데 예언을 하자면요. 선거 끝내잖아요? 그럼 이 7인의 얘기가 쏙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시훈 민주당 부의장께서는 재보궐선거 뒤에 여당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7인의 얘기가 더 붉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에서 실세 라인이 없던 적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한남동 7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단순히 실세인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한남동 7인이라고 불리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관저로 드나들면서 보고를 하러 다닌다는 얘기가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름들을 이번에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작년부터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부터 저도 자주 들었던 이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그중 비서관 중 한 명은 사실 비서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KTV 방송기획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미국에 국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공군 1호기를 타고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니거나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사람은 공군 1호기에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공군 1호기를 타고 순방에 갔습니다. 이거 규칙을 무너뜨린 사람인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7인에 들어가 있는 선임 행정관. 그 사람은 지난 6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면허 취소가 나왔는데 40일 동안 숨기고 있다가 일을 그냥 하고 있다가 용산경찰서를 통해서 정보가 나오자 그때 갑자기 직무 배제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떵떵거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규칙을 무너뜨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유일하게 7인에 중에 전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 올 초에 대통령실 나온 다음에 지금 공공기관 4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을 했다가 오히려 타박을 받았다는 비서실장이 한 소리 들었다는 얘기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김대란 전 행정관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리로 가서 질타를 받았죠. 대체 저 사람은 실세도 아닌데 왜 저 자리에 가냐 하는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있었던 수석실, 7인의 멤버 중 가장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인 행정관이 같은 수석실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라인을 통해서 간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통령실의 규율을 무너뜨리고 규칙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지금 7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남동 라인이건 아니건 저는 대통령실에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처분이 없으면 자연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지금 비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라인이다. 이것보다는 저는 대통령실이 대체 왜 이렇게 아마추어틱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이 사람들의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필 왜 숫자가 7일까요? 양쪽 다 일부러 7을 맞춘 걸까요? 뭐 7이 4, 7, 9, 0, 7이 인방? 앞에는 표현은 다릅니다.